파라셀링 함박 파라셀링 함박 바다색 바 천국인가봐 파라셀링을 기다리는 분들 완전 거의 한국이야 너무 초스피드야 벌써? 파라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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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바다색깔 너무 예뻐 뒤에 봐봐 저기가 그거구나 거기였나보다 그치 그럼 저희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너무 웃기다 너무 가까이 찍히고 있어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여진이 너무 짧다 사실 나는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 더 위로? 위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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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휴벗 혜시면 الحür 우악 평소에 fert 허윙 뭐 다담엘 좋다 시발 샤브샤브 아니야? 잘라 담갔다 뺏어 샤브샤브 개 웃기다 찰쨰 오개꼴 이거 여기 천국인거에요 이게 이쁜거기가 우리 눈을 못 뜨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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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거의 다 왔어 우와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놀려고요 들어가보도록 할까요? 여기 지상마광 짠 그럼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 바다도 그냥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물도 그렇게 안 녹고 안 깊고 그래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바다색이 이뻐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저기 좀 시커멓이 있잖아요 거기가 산수들 이런 게 있어서 돌들?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고마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좀 무서워요. 여기 예쁜데 나두 얇은데로 놔야해요. 너무 멀리 왔어 지금. 진짜 너무 멀리 가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기가 더 뭔가... 진짜 뭔가 사람이야. 진짜 너무 싫어. 진짜 너무 싫어. 이거 좀 더 싫어. 아 여기가 더 뭔가... 아 왔다. 아 왔다. 아 왔다. 여긴 진짜 얕다. 저기는 가짜 얕은 얏거든? 네. 여기 사모얗은 얏은... 물고기만 갖고 온거야. 물고기가... 승연 위에서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야... 엄청 이사ām₀ 생기네가 있어. 이곳이 다 있어. 다 있어. 다 있어? 응, 확실히 지어지네 이렇게 지어지네 이렇게 지어지네 이렇게 오두라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가 일어나서 그냥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저번에는 지금 에이티벨 사러 왔어요 따봉 따봉 근데 약간 이게 라이더 선글라스거든? 진짜 라이더스러워 보이지? 공사해볼래? 공사해볼래? 잘 나오는데 비디오 찍어줄게 이거 찍어가지고 가볼래? 진짜? 진짜 땀 참네 아니야 여기 가자? 아니야 아니 두 분 잠깐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야? 야 오늘은 금요일이고 비비큐 바베큐 신청해가지고 오늘 바베큐 먹습니다 그럼 바베큐 아니면 저거 뷔페도 있는 건가? 주스에? 그러지 않을까? 여기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공부할까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F& 한글자막 by 청주 그리고 마지막 octopus 첫째 한글자막 by 청주 첫번째 한글자막 by 청주 내가 한 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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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? 엄지손가락일까요? 왜 엄지손가락일까요? 왜일까요? 아무튼 그랬다 저 여기 지금 세 번째 오는데 지금 처음 찍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맥주도 파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아 뚜껑과 사잖아 뚜껑과? 뚜껑과 있어? 진아 뚜껑과 옆에 있잖아 망고 굿 좋아 이건 사다 이거 진짜 생망고 생망고 갈 거 없는 것 같아 야 뭐야 누가 사 뭐? 맛있어 길라 너한테 물 뿌릴거야 신발에 물 담아가지고 줘봐 요정씨 잘했어 뭐야? 내가 갈거야 웃긴 점 웃긴 점 봐봐요 이 신발 봐봐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왼쪽만 두개 아니 한쪽 밖에 없길래 아 아 이렇게 보라이 보라이 아닌가요? 이거 왜 가지고 오나? 아 맞아 나름 신으면 티 안 넣는다며 바이바이 땡큐 잘 잘 뜯어먹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날 조심 먹고 지금은 8시 벌써 9시야 원래 8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는 밥 먹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막 이래저래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아우 진대 이제야 나왔네요 어제까지는 막 이티비티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게 사실 러닝이었는데 지금도 사실 러닝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하이 이제 왜 쭉 걸을래 그냥? 바닷가 따라 좋아 너무 좋아 뭐 어떻게 이렇게 저기 우리 호텔 있다 저기 쭉 걸어오면 됐었네 한번 걸어가 볼게요 뭐 있냐면 소라게 뒤에 있어 소라게? 이렇게 따개비라고 했나? 따개비가 아니고 그 골뱅이라고 했나? 골뱅이? 그렇게 생각하면 알지 소라게들 이렇게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지 알잖아 다슬기? 다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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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이랑 너무 다른데 봐봐 도와주보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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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여러분 여기 지금 강원도 아닌가요? 경기도인가? 여기 하마리죠 그니까 그래서 여기 뽀로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저녁때문에 왔어요